음악이면 음악, 요리면 요리, 예능이면 예능은 정말로 못하시는 게 없나요? 아니 이분이 만난 분 되게 잘하셨어 근데 음악을 가장 잘하셨어 가장 멋진 분이십니다 시애틀 브루스 가수 유나 씨를 모시겠습니다 음악을 많이 해주십시오 689,000 motiv 당신은 나를 사랑했나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 Ż요 중간으나, 중간으나, 정확한데 내 맘에 그 맘에 그 맘에 좋은 맘에 너무 좋아져요 내 맘에 감는 동안 정말 행복한 밤 그런 면은 언제부터는 당신이 내게 여름을 알아버지 않았나요? 싫어졌나요? 정말 행복한 밤 사랑은 나 말해라 결혼하자 말해라 생각은 나 귀의 모양 시간 없다 핑계가 길이 저리 피하면서 내 맘을 느끼는 거야 싫은 날을 돌아가는 날 벌써 마음이 바랜다 긴가든드가 긴가든드가 조금만 볼륨을 느끼고 네, 내 맘에 고생하자 말해 불가능하자 말해 서나이 nonprofit 사랑했어요 중간인가 중간인가 정말 너너데네 겨우 가슴에 너무 좋아서 매일 가지던 행복 정말 행복 그런다면 언제 볼까 당신이 나에게 느껴집을 알아서 어떻게 됐나요 신나졌나요 정말 너너데네 사랑한다 말해 놓고 결혼하자 말해놔 그냥 기다리게 뭐야 시간없다 단계대로 일이저리 피하면서 왜 나를 불리는거야 당신은 나에게 소망했나요 설도 마음이 사는 나를 중간인가 중간인가 정말 모르죠 중간인가 중간인가 정말 모르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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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긴가하니까 긴가하니까 우리의 의견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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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